안녕하세요 샤떼리에입니다. 샤떼리에와 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예술 공간이에요. 샤떼리에는 프랑스어로 샤뚜와 아떼리에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그림을 취미로 입문하고 싶거나 전시도 하고 작가도 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색다른 취미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죠. 와인을 마시며 그림을 그리는 클래스와 관심이 비슷한 회원들과 와인 소셜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술과 와인을 경험하며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면 모든 게 다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저와 함께 새로운 성취감과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하비풀과 함께 직접 제작하고 런칭한 텍스처 아트 키트를 소개할게요. 키트 구입처는 아래 링크로 달아 놓을게요. 하비풀에서 받은 페인팅 키트 언박싱과 구성품 소개를 할게요. 파스텔 컬러와 딥 컬러 두 개를 받아서 각각 다른 두 가지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별도 준비물은 물통이랑 물입니다. 먼저 캔버스를 뜯어서 세팅해 둘 거예요. 뒤에 있는 나무는 캔버스 뒤쪽 보서리에 끼워주세요. 나무 조각은 천을 튼튼하게 지지하고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틈이 벌어져 있으면 나무 조각이 잘 빠져서 고정이 안 돼요. 나무 조각 끼우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캔버스를 바닥에 먼저 두고 보조제와 헤라, 톱니, 흑손을 준비해 주세요. 보조제 뚜껑을 열어서 헤라로 보조제를 캔버스에 덜어줄 거예요. 병이 깊으면 헤라 손잡이 부분으로 보조제를 퍼주세요. 이제 캔버스에 보조제를 균일하게 펴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꾸덕한데 계속 헤라로 밀어주면 조금씩 부드러워져요. 보조제는 금방 마르기 때문에 10분 내외로 보조제 작업을 완성할 거예요. 보조제 뚜껑 닫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밀가루 반죽하듯이 헤라로 중심부분부터 외곽까지 보조제를 밀어주세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펼치면서 최대한 균일하게 펴야 돼요. 너무 두꺼우면 나중에 크랙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 5mm 정도의 두께로 발라주세요. 톱니 흑손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톱니를 사용할 거예요. 어떤 모양을 하든 자유입니다. 아주 천천히 톱니와 캔버스 면이 긁히는 느낌으로 아래부터 긁어 올라갑니다. 아래 면이 캔버스에 다 닿으면서 돌려줄 거예요. 회전했으면 다시 직선으로 밀어줍니다. 남은 물감은 옆에 얹혀두거나 보조제 통에 다시 넣어두세요. 이제 제일 작은 톱니를 사용할 거예요. 위에 2cm 정도 남기고 밀어줍니다. 회전했으면 다시 직선으로 밀어줍니다. 남은 물감은 보조제 통에 다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톱니로 작은 단연형 하나를 더 그릴 거예요. 폭은 검지손가락 길이 정도로 직선으로 쭉 밀어줍니다. 다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중심점은 가만히 회전해줍니다. 이제 하루 정도 자연건조하거나 드라이기로 20분 정도 건조시킬 거예요. 작품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굳었다면 물, 페인팅 붓과 딥 컬러로 페인팅을 해볼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만큼 짜주세요. 페인팅 붓을 물통에 살짝 적셔주고 물기를 빼주세요. 붉은 갈색에 흰색을 섞어서 밝은 색을 만들 거예요. 원색이 예쁘다면 흰색을 안 섞어도 돼요. 왼쪽부터 발라줍니다. 울퉁불퉁해서 발리지 않는 곳이 있으니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딥 컬러 톤은 가을을 담은 색이라서 가을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다 바르면 붓을 물통에 빨아주시고 물기를 빼줍니다. 다음은 살구색과 흰색을 섞어서 칠할 거예요. 이번에도 원색이 예쁘다면 흰색을 안 섞어도 돼요. 물감이 모자르면 다시 짜줍니다. 물감이 모자르면 다시 짜줍니다. 아크릴 물감은 마르면 색이 선명해지거나 진해질 수 있어요. 파스텔톤 색감을 좋아하면 흰색을 아주 많이 섞어서 칠하면 돼요.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경계 부분은 천천히 칠해줍니다. 끝부분도 잘 발라주세요. 다음은 초록색을 칠할 거예요. 끝부분도 잘 발라주세요. 다음은 초록색을 칠할 거예요.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컬러들이에요. 경계 부분도 다시 한번 천천히 꼼꼼히 칠해줍니다. 칠하면서 머리와 마음을 비우게 되는 것 같아요. 초록색을 칠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붓을 헹궈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사이사이 안 칠해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칠해주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아크릴 물감은 마르고 다시 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틀려도 마르고 나서 다시 칠할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재료예요. 너무 정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텍스처만으로도 멋스러운 작품이 될 거거든요. również 내가 주문하는 거를 기다리니깐, 전에는 다 닭고 다니는 거라 안내면 저는 엄청 threads을 얇게 더 Paint을 자 counselors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잘라요. 이제 다 닭고 다니는 게, 굳이 다음이랑 또 닭고 다니는 게, 벽에 걸어서 건조해 줄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은 파스텔톤 컬러로 텍스처 페인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형태와 컬러를 다르게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캔버스를 뜯고 보조제를 바르는 것까지 앞부분과 동일하게 진행돼요. 보조제를 가로, 세로 균일하게 펴주는 것까지 해주세요. 이제 톱니 흑선으로 반원형을 그릴 거예요. 두 번째로 큰 톱니로 솔직히 모양은 원형, 반원형, 물결 마음대로 해도 돼요. 똑같은 톱니로 반원형을 다시 그릴 거예요. 그리고 원형을 그렸는데 망했다면 다시 보조제와 헤라를 사용해서 덮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반원형을 그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개 더 할 거예요. 곡선이 너무 어려우면 직선이나 물결로 대체해도 괜찮아요. 미술엔 정답이 없거든요. 완성이 되면 드라이기로 20분 혹은 자연건조 하루 정도 해줍니다. 이제 새색할 시간 건조된 작품이랑 물감, 붓, 물통, 파레트를 준비해주세요. 아무 색이나 순서대로 500원짜리 동전만큼 파레트에 짜주세요. 완전 파스텔톤을 만들거라서 흰색을 많이 섞을 거예요. 흰색과 분홍색 조금 섞어줍니다. 너무 건조해서 붓질이 뻑뻑하다면 물을 살짝 발라주세요. 그럼 부드럽게 잘 발려요. 색을 바꾸기 위해서 붓을 한 번 빨아줍니다. 흰색은 금방 사용하니까 한 번 더 짜주세요. 하늘색이랑 섞어서 밝은 하늘색을 만들 거예요. 원하는 곳에 칠해줍니다. 아래위로 돌려보면서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다 칠했으면 붓을 한 번 빨아주세요. 흰색이 많이 쓰이죠? 한 번 더 짤 거예요. 연두색 같은 노란색과 흰색을 쉬끠쉬끠 섞어줍니다. 이번엔 사이사이를 채워줄 거예요. 붓을 옆으로 사용해서 가볍게 한 줄씩 칠해나갑니다. 만약에 작은 붓이 있다면 작은 붓을 사용하는 게 좋지만 작은 붓이 없다면 페인팅 붓에 최대한 옆난로 칠해주세요. 붓에 너무 물이 많으면 번질 수도 있으니까 물기는 빼주는 게 좋아요. 작은 원형에도 똑같이 하거나 전체를 한 번 칠해주세요. 저는 똑같이 한 줄 한 줄 칠해줬어요. 마무리는 안 칠해진 부분만 다시 칠해줄 거예요. 색감이 아주 상큼하지 않나요? 따뜻한 봄, 여름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기분 전환이나 집들이 선물, 내방 인테리어 그림으로 그리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꾸덕한 질감의 인테리어 그림을 함께 그려봤는데요. 패턴과 색감에 따라 정말 다양한 무드가 연출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재료가 남는다면 캔버스만 따로 구매해서 다양한 패턴과 색감으로 개성있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모두 힐링되었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롸킹롸 Auntie 롸킹롸 D